뺏깍 꺼냈어요 우리가 중거리 셰프 해준 디올팩이 바로 디올팩이 되고 나왔습니다 멋있죠? 디올팩 패션 중거리 셰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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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비올 때입니다. 우리는 빈건이를 침점으로 빈건이를 깜빵으로 보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본 건이 깜빵 다시 대한민국 1위다. 90% 국민이 빈건이를 미워오고 있잖아. 제일 미워오는 사람은 깜빵을 보내겠다는데 7월 국민은 10명을 5명씩이었다. 제가 확실히 일본 찍어서 건이를 깜빵으로 보냈습니다. 올렸습니다.